안녕하세요 엔진 제이크입니다. 제 어릴 적 애장품은 바로 양말입니다. 사실 제가 어릴 적에 양말을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. 양말의 라인이 항상 있거든요. 근데 이게 저는 발가락을 딱 맞게 덮었어야 되겠죠. 양말을 신을 때 되게 오래 걸리고 진중하게 신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니키요. 니키가 예전에 마이클 잭슨 엄청 좋아했고 되게 영상이 많은데 마이클 잭슨 님의 특유한 반짝이는 하얀색 양말 이런 거 좀 신었던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니키한테도 되게 애정품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이 센처 꼭 필요한 물건 사실 정말 슬리퍼를 신지 않는 이상 신발을 신으려면 꼭 양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존재입니다. 네 지금까지 제 어릴 적 애장품을 소개해드렸는데요. 제 현재 애장품이 뭔지 엔하이픈 비데이 페이퍼에서 찾아봐주세요. 그리고 엔진 여러분들의 애장품이 무엇인지도 궁금해서 꼭 알려주세요. 안녕